대한민국을 핥혔어요! 2019년 프리안 라이브 에이드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아닙니다. 역대급 무대! 진짜 의미가 있네요. 진짜 대단하네. 역대급 라인업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네? 드림팀이죠. 기아, 테러, 환경문제 이런 것들의 앞장서고 또 모범이 되는 세계적인 스타들 베이비페이스, 퀸시 존스! 오늘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프리안 에이드... 너무 좀 섭외가 좋은데요? 입장권 프리! 안방 1열! 도움드릴 텐데요?